정무도 정무도라는 건 뿌리가 있죠. 봉호선생님 제자분이 정리하신 무술이에요. 정무도는 봉호선생님을 모시던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대종교에서 봉호선생님 비서실장 하시는 봉호선생님 제자분이 태권도 7단이신데 정무도를 정리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정리하신 무술을 저희가 또 받고 또 봉호선생님의 다른 제자분이 계세요. 서초동에서 정찬두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태권도 9단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던 무술도 참고를 했는데 주로 종무도라는 이름을 그분께서 강조하셨죠. 선생님의 비서실장 되시던 태권도 7단 하시던 그분께서 종무도 많이 하세요. 저희 건강관리로도 좋고 자명한 무술이란 뜻입니다. 종무도는 대왕조 환웅의 가르침을 잇는 무술 이런 이름이고 환웅의 무술을 봤냐 못 봤고요. 그분이 전해주신 정신 수련을 공부하는 중에 봉호선생님이나 무술 전공하신 그런 어른들이 정리해 놓으신 무술을 이게 뿌리가 우리 할아버지 대왕조시다. 환웅이 제일 우리 꼭대기다 해가지고 종무도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다. 현대식으로. 교육의 적응metics 고ern웅의 무술 이것저의 여 Mih주 이것저의 good am